미디어유스 이주희 기자, 악성 댓글, 악플, 이란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 중 운동선수를 향한 악플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크지 않아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다. 스포츠계에서 선수들은 경기를 뛰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프로야구에서 흥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나성범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 야구리그까지 거쳐 2012년 NC 다이노스에 입단하였고 2021년 12월 말 기아 타이거즈와 국내 FA 사상 최고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이 프로선수가 되기 위해 모든 선수들은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프로 무대에 오르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10년 이상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를 스포츠를 응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한다. 20년 7월 배구 선수 고고유민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이 있다.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고고유민 선수는 포지션 리베로 변경으로 인한 슬럼프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 내가 배구 선수냐 내가 발로 해도 그것보단 잘하겠다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기 중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때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린다. 선수는 경기에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받는 스트레스와 터무니없이 비난만의 목적으로 단 악성 댓글로 인하여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YTN 인터뷰 영상에서 스포츠멘탈 최선호 코치는 선수들이 안전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환경이 쉽게 조성되지 않기에 악플러, 악성 댓글을 다는 자, 들에게 법적 책임이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기사나 SNS 등에 악플을 게재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모욕죄, 형법 제311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로 적용될 수 있다. 법적 내용,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근거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악플 스포츠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첫 번째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사랑하는 스포츠를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야 하는 문제이다. 선수와 팬이 같은 마음을 갖고 스포츠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자.